여름 다 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남이고요 K를 기다리고 있어요 K가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서 여름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놀이하러 가요 명인나물 그래 어디 보는데 불이 큰 거 여기 작은 거 있어 작은 게 또 있어? 지게산 청정수 블루하와이랑 핑크 저는 선칩 초록색이 좋은 게 빨강밖에 없어요 그냥 빨강 살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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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의 손으로 제가 또 병력자로서 이걸 어서 끼라 말이야 구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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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디가 앞인지 뒹인지 알아요? 하하하하 아니 얘가 땀으로 들어가겠군 하하하하 그게 위 이라고요 거.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지금 철수하고 계셔가지고 옆에서 괜히 야침치면서 그냥 있어요 자리 찜콤 얜 이름이 뭔가요? 똑같아요 이거 다 케이가 만들었어요 아까 나 한 개 안 찍었.. 아 못 찍었구나 운전 중이었구나 뭔가 여러 개 갖고 왔는데 못 찍었어요 맛있다 이제 텐트 치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드 폴 4개 다 해가지고 그늘을 넓게 쓸 거예요 안 돼! 안 돼! 이런 거 됐어 이렇게 네모 모양에다가 뼈떡을 넣었어요 뼈떡을 끼울 거야 랭몬 모양으로 핫딱을 끼운다 자! 솜송 이건 회초리가 아니라고요 회초리가 아니에요 끝! 이제 얘네들 껴서 세워야 됩니다 이 판띠기들을 일단 빼고 가방을 이 스티커 위로 끼워주세요 이 판띠기들을 일단 빼고 이 스티커 위로 끼워주세요 다진넣기 reaching out Natal 너 정말 깨끗해 엄청 좋아 진짜 깨끗해 발언 추운데 우울해져 essa Crabtrad så 물이 너무 차가워요 어떡하지? 잠글 수 있을까? 도끼 때문에 속이 안 나 하필 깊은 데를 골랐어 안 뜨거워 그래도 괜찮지? 담글반하지? 아니 진짜 미안해 물이 초록빛깔이야 너무 깨끗해 물이 들어가자마자 배고파서 바로 나왔어요 떡볶이 먹자 다시 물놀이 해야겠어 오마이갓 난리 났어 떡볶이가 화났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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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뱉어냈어 종로의 떡볶이 맛있겠다 양이 생각보다 많은가봐 나 이런거면 너무 좋아 뜨거 낼 낼 맛있게 먹을듯이 다 뱉어냈어 전부 계란 도끼도 살았는 중 전기 다 뱉어냈어 지금 저 또 이런 생각을 하실까 덱볶이 떡을 길게 만드는 거 길이만 늘어나는데 더 맛있잖아 길이만 늘어나서 맛있는 걸까? 양념이 더 많이 묻잖아 가늘고 늘어날수록 양념이 더 많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? 떡볶이 다 먹고 떡밥 해먹을 거예요 떡밥 어? 그래도 국물이 좀 많은 느낌 좀 더야겠다 참기름은 집어넣어야 돼요 또 머리통 빠질까봐 무서워 참기름 넣으니까 바로 마시는 냄새 나요 대학교 때 저희 학교 후문에 즉석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떡볶이집에서 밥 아니다 떡볶이 다 먹으면 꼭 이렇게 밥을 볶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떡밥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다른 데에는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없나 봐요 떡밥 얘기하면 다 몰라요 사장님 이거 도토리로 묶으실 거예요? 네 하나 먹어봐요 어 이걸요? 그럼요 먹어도 돼요? 얼마나 맛있다고 이거 그냥 이대로요? 네 파란 걸 먹어야지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떨봐요 이거 파란색깔 선생님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먹어봐 아니야 마음만 맛있대 고기에서 이제 지금 귀여워 우와 엄청 기타 다 질겨서 뒷 protagonista 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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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밸들 uw 아직 내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수심이 딱 가슴 먼저리? 그래서 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무서워요 아니 근데 지금 조금 깊어니까 오까스 밖에 안 돼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수심이 딱 가슴 먼저리? 계란말이 한 마리 떨어진 것 같은데 방금 개미 두 마리가 만나가지고 한단 떨어졌죠? 난 봤어 물놀이하고 샤워하러 갔는데요 샤워장이 딱 두 칸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물이 안 나와 심지어 또 하나는 지하수인데다가 따뜻한 물이 안 나오길래 아까 싱크대도 물이 너무 차가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로는 샤워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옷만 갈아입었어요 근데 엄청 뽀송뽀송해 안 씻어도 돼요 뽀송뽀송한 상태로 낮잠을 자려고 해요 근데 벌써 시간 5시 넘었어 얘기하고 놀다가 케이가 갑자기 아이스커피 얘기했는데 확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거 먹으러 편의점에 가고 있어요 차로 가려고 그랬더니 차에다가 저희가 빨래줄을 매놨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커가지고 편의점이 한 6,700m 가면 되길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 그늘은 천국이고 햇빛 나면 또 너무 덥고 나한테는 말이야? 그런 거에 있는 거에 말이야? 얼음컵에다가 음료수 해서 시원하게 먹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얼음을 샀어요 오 시원한 소리 얼음이 필요해 아 그래도 시원한 탄산이라 너무 좋다 8호 떼에서 불을 피우고 여기에다가 옮길 거야 수술 여기서 니가 꽂아야 돼요 아 지난번에 요 쇠가 왜 달렸나 몰라가지고 맞아 얘가 평평하게 하는 거래 그거 댓글로 선생님들이 알려주셨지? 맞아! 이번엔 잘 해먹을게요 잘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딩동댕 오 불 아주 잘 살아 오랜만에 불냄새 마트니까 너무 좋은데요? 칠도가 너무 좋은데요?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! 잘생겼어 세로를 되게 잘라버릴게 오 불이 화났어 불 맛 나고요 속이 진짜 촉촉해 와 고기가 진짜 잘 익었다 개미야 집에 갈 시간이야 아 허브철트 있는데 허브철트 줄게요 클래식 하이볼 저한테는 좀 독해요 저는 원래 많이 순하게 맛이거든요 그래도 맛있다 지내준 나이에 명이 맛에 눈을 뜬 호주 원시 원시가 아주 감질나네 명이 나한테 버렸어 고기맛 하나도 안 나 그냥 새콤달콤해 이게 뭐야 사이다 타니까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어? 얼음 하나 추가요 사이다 타니까 너무 맛있다 고기가 다 먹었나봐 국물을 어 근데 냄새는 냄새는 너무 맛있어 꼭지 안 따고는 처음 먹어보는데 꼭지 안 따고는 처음 먹어보는데 꼭지 안 따고는 처음 먹어보는데 한중팩 왜 치킨 맛있나? 치킨 맛나 다 먹은 제가 크기 안 사진넣어 잘 때는 온도 딱 좋겠지 근데 들어오니까 더운 것 같지? 계곡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가? 주변에 다 안 주무시는데 물소리만 나고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근데 텐트 안이 약간 더운 것 같아서 자면 안 덥겠지? 아무튼 이제 자 볼게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비명 누qv 란 자기야 함께 그래도 andy 닭 몇몇 좀 놀아 Down 풍Your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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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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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, 하나 하나 이거 이대로 끓여도 되는 거죠? 빵구나마 이러는 거 아니야? 너무 좋다 나 이거 집으로 안 끓여봐 가지고 나 이거 집으로 안 끓여가지고 서로가 집으로 만들고 김치를 좀 넣어서 확 끓이자 약간 싱거워요 아까 물 좀 많았나 봐 고추 냄새 너무 향긋하다 오묵은 좀 크겠다 라슈 좋아요 맛있겠다 저희 타프 자리가 햇빛이 들어가지고 약간 자리를 옮겼거든요 근데 나무 그늘인데 너무 시원해요 잘 옮긴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수저통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다 가위도 안 큰 거 칼도 어? 어? 떨어졌지? 어? 방금 떠냈는데? 어? 떨어뜨렸다 여기 있었어 음~~ 이 아가가 지켜주나봐 가까이 못 갈게 하나인 것 같아 경력자라 다르군 경력자라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어 아가가 지켜주나봐 어흐 먼지 먼지 때문에 승진이 나 어엉 아삭아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어 이제 야챔 하나 남았어요 이제 야챔 하나 남았어요 시원하다 아 너무 더워 아 살 것 같아요 죽을 뻔해서 넘어서 오늘도 날씨가 아주 미친듯이 좋아요 하늘 너무 이쁘죠? 아 이거 저 그냥 했는데 막 컸어요 아 이거 저 그냥 했는데 막 컸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물 밖에 조금만 있어도 옷이 다 말라요 지금 벌써 많이 말랐어 깜빡 어제보다 훨씬 재밌게 놀았어요 아쉽다 하루만 더 입고 싶다 아주 보송보송하게 샤워실에서 옷 갈아입었어요 해는 진짜 뜨겁다 닭 울음소리 지금 오후 1시 넘었는데 닭이 울어 올 여름 아마 마지막 계곡 캠핑이 됐을텐데 이번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데 같이 가요 안녕 신발이 이거 가시 박혔어요 이렇게 많이 박혔어 왕왕왕 근데 뭔가 뽑으면서 희열이 있는데 너무 불러서 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